Q. 빅뱅의 사랑의 타입 안녕하세요. 빅뱅의 승리입니다. 저의 혈액형은 A형인데요. B형의 사랑은 게임이다. 이런 주제가 굉장히 저는 좋은데요. 그래서 B형의 사랑의 타입을 한 번 또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. 쉽게 사랑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키스를 안 한 거네요? 그렇죠. 신중하기 때문에 키스를 하지 않는 거죠. 저같으면 당연히 B형을 고를 것 같아요. 일단 그 음료수 자체에 탑 얼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료수의 때깔 자체가 너무 다르고 조금 더 달콤할 것 같고 입으로 부착할 때를 부르시면서 취향대로 그리고 본인의 혈액형대로 골라서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성능에 불을 붙이면 불장난 네 입술에 내 입술을 붙여도 불장난 쉬운 여자 흠 재미없어 B형의 사랑은 게임이다 2% 부족할 때 2% 부족할 때 2% 부족할 때 20% 부족할 때 cules 20% 부족하기로 예전하게